이게 약간 블루베리가 잘 자랄 수 있는 흙이에요. 거기에 맞는 흙. 야, 이놈아. 왜 그래? 방향이 어디가 맞아? 어, 됐다. 잘 자라라. 잘 자라라. 잘 자라라. 그러니까. 예쁘다. 셋이 사니까 또 금방 또 하네. 근데 오랜만에 진짜 이렇게 비 맞으면서 뭔가 일을 하는 걸. 그치. 고마워, 기분이. 자, 하나, 둘. 됐어, 됐어. 잘 자라라. 잘 자라라. 여기다가 다른 모존도 심어보자. 그래. 빨리 하자. 나 딸기 심을게. 응. 그럼 나는 토마토를 심을게, 내 앞에다가. 그래, 오빠. 주말 농장 갔다. 진짜. 되게 신났었어. 비가 오니까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언제 이렇게 비를 맞으면서 흙을 밟고 이렇게 편안하게 즐겼었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. 그래서 힘들었지만 너무너무 좋았어요. 됐어요. 알겠습니다. 끝났다, 끝났다. 아, 끝났다. 잘 심었다. 열 맞춰서. 저거 다 우리가 심은 거야. 잘했네. 잘 심었죠? 저거. 나 세련한테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. 이거 넘겼다고. 그래, 그래, 그래. 전화해보자 언니한테. 그래. 나 이랬어? 예뻐, 귀여워. 빠지셨어. 언니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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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. 봐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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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렸어? 어, 여기다가요 언니. 언니. 봐봐요. 꽃이요. 꽃이 많이 피었네. 많이 피었죠? 야가 피었네. 비 흐렸데 이런 날까지 안 왔어. 사실 진짜 너무 힘들어요. 언니, 이거 빨리 블루베리 널리면 언니 제일 먼저 갖다 줄게요. 알겠어. 감기 걸리지 않게 빨리 들어가셔. 알겠어요, 언니. 들어갈게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파이팅. 근데 되게 뿌듯하시거든요. 나도 지금 뿌듯하다.